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거짓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되어서 이화영의 진술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재명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에 의하면 이화영의 대북송금 검찰 진술과 관련해 이재명이 보고를 받고서 알았다, 알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실상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KBS 뉴스9은 그간 대북송금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해왔지만 최근 검찰에서 방북 논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2019년 7월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회동 직후였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돈이 든다고 말했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쌍방울이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보냈다. 내년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보고하자 이번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았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무엇이냐. 이재명이가 자신을 개입한 적 없고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검찰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가 자신의 방북 비용을 기업이 대납하는 것을 보고받고 직접 알았다고 승인까지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 직접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화영이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군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화영이가 제2의 유동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화영이뿐만이 아니라 이해찬이도 이재명을 배신하고 손절치는 신호라고 해석했는데 이화영이는 이해찬이의 자타공인 최측근 인사인데 이화영이의 진술 번복 자체가 개인의 판단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이해찬계라는 한 세력이 판단을 바꿨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게 되면 이번에는 찬성표가 지난번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8월 구속영장 청구 관측이 나오며 하루 종일 뒤둥숭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화영이의 진술이 이재명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두고 첫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이재명이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 의원들도 지난 18일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인 오는 29일과 다음달 15일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이는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방탄 국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회기 중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이는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방탄 국회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은 약속대로 가결해 주고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조사받고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우리가 판단함은 반드시 이 수사에는 인신구속이 있어야겠구나라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불체포 특권을 방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이재명의 몫인데 최근에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고 당은 검찰이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얻어낸 검찰의 조작 결과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과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방탄에 나서게 될 경우 당장의 구속은 피할 수 있겠지만 분노한 국민들의 심판의 철퇴는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울러 구속만 당장 피할 뿐이지 검찰 수사와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니까 한식에 가나 청룡에 가나 골로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재명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이가 이재명이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이 더러운 뇌물을 받아서 북한에 조공하여 더러운 가짜 평화를 얻고자 한 이재명 대선 프로젝트였던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또한 법정에서 자신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은 경기도와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대권주자를 보고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공작원 리오나미에게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이재명의 과거 발언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거짓 공포를 조성하며 더러운 평화가 낫다느니 전쟁이냐 평화냐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국민들을 분연시키는 공포마케팅의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 후려갈겠습니다. 이어서 더러운 가짜 평화를 얻기 위한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거짓 평화쇼 제2막을 준비하고 있던 이재명이 있었다며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이재명 우리 국군 장병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았는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가 준비하던 더러운 조국 뇌물은 피 땀 흘리며 조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배반이며 모독이라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대선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이재명의 측근들에 의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졌고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이 시간에도 이 사안에 대한 변명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거짓을 반복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이는 국민과 사법의 심판에 겸허히 엎드려 그 대가를 치르기 바란다고 후려 갈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